안녕하세요. 369랑게임입니다. 이번 두번째 영상을 찍는겁니다. 일단 제가 싱글영상을 찍을건데요. 평범한 야생을 찍을겁니다. 소리설정이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네요. 아 느려. 네 이런 맵이 나왔네요. 동물동자 네 일단 나무를 캡시다. 눈지역이라서 배고파니까 빨리 갈텐데 빨리 쟤넬을 동물도 잡아넣고 작업대를 만들고 억대기를 만들고 일단 돌 한 6개쯤 배워봅시다. 아니 7개 한 8개 됐어요. 됐습니다. 일단 이걸로 돌 도끼를 만든 다음에 집을 짓고 이 영상을 끝내야됩니다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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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도가 보통맞네요. 어딘지 어딘지 오 빨리 잡고 집을 지어야되요. 여기 눈쩍이라 배고파니까 빨리 날아왔어요. 빨리 빨리 한셋 정도 캐고 갑시다. 아 이번에는 싱글 양상을 찍는데 조금 지나면 멀티 양상도 쬐겁니다. 이 정도만 캐고 이번에는 싱글 양상을 찍는데 조금 지나면 이렇게 휘두르는 수가 많을수록 배고파니까 빨리 달아요. 그래서 싸움 막 사냥할때는 많이 잡고 가야돼요. 웬만한 데가 없네요. 일단 사막지역으로 갑시다. 일단 사막지역으로 갑시다. 어 어려워 어 사막지역으로 일로와 사냥을 하니까 병이 많이 답니다. 사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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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이게 다 집을 짓고 살아야되겠어요. 잠깐만요.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맵이 이쪽으로 갑시다. 이쪽 풀이 있네요. 조원이 근데 배고프기 시작했어 바람이 안 돼 뛰어야되는데 잔 시다 맵이 깨졌던 맵이 깨졌던 오 저기 마땅한 곳이 있네요 아 못댄다 여기 하나 어 닭고기가 20% 확률로 식중적이 갈려요 이제 전 20% 확률로 갈렸나 에라이 이 주변에 나무를 왜 이렇게 빙빙 돌지 돌지 저기 이 초원 나무 있는데 말고 초원에 가서 지워집시다 요런데 있으면 배고프니 빨리달아서 중간에 어 강력 석탄도 찾아야되고 맵이 나쁘진않네요 도착 근데 왜 다 사는거 되있지 어 늑대다 전 늑대가 싫어요 전 늑대가 싫어요 발방되면 잘 못하니까 에이다칭을 찍읍시다 통관을 치고 어 없답니다 저는 아담한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집을 크게 짓지도 못하구요 도착 나중에 뼈닭인거 하면 그때 키워야되겠어요 일단 뭘까진 문젠데 일단 이 배고프니 다 달아도 키는 반이 남기니까 이 배고프니 다 달아야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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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배고프니 다 달아야될 나무를 더 캐야될것 같아요 나무도 생활에서 좀 모자랄 것 같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석탄인데 유튜브 활동 지금 철보다 석탄이 더 중요한데 아 석탄 오 스킬이다 오 오 노 오 존으로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오 여깄다 일단 구워야되요 제 생명을 도장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개 캐는데 여기 하나밖에 안나오지 일단 하나 가지고 이 고기 여섯 개를 구운 다음에 오 힘들다 오 힘들다 오 오